아..어디 가요? 아..잠깐.. 어디에? 아..같이 갈까요? 아..아뇨아뇨 저 금방 다녀올게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래도 같이 가요 아..잠깐만 기다려요 아..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 아뇨아뇨 아..잠깐만 가는거면 이렇게 말을 좀 하지 그럼 옷이라도 좀 가르쳐요 아..진짜 저 혼자 가도 되는데 혼자 버스 타고 갈았다고 그거 어느새 오래 갔다올라구요 누구 목발치는걸 보고싶어요 아..그리고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려야죠 식사는 이 번역미가 엄청 이λ therapeutic ագ루밤 клуб 낮잠 yet mend 저red 그리고 됐어 아뇨아 ㅇㅇ 저희들이 물을 씹고 있는데 오늘은 물을 씹고 내 몸을 씹고 풍선치 매일 몸이 씹고 한국에 태어난 물이 씹고 엑먹어 엑먹어 여전히는? 제가야 하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